자 우리 배우분들 나와주시고요. 자 축하하셨습니다. 신발 슬레이트. 하나 둘 셋. 아 누구야? 계속 들게요. 지멘트 커피 아직 안 왔니? 야! 안 해! 괜찮을지 읽어봐. 이게 와가지고. 자 한 번 서봐 한 번. 여기. 안녕하세요. 멀리 세팅을 다 해놓으셨어요. 우선은 앵글을 한번 보여주져라 앵글이요?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? 한 번씩 눈에 크로스업으로 테스트를 할 거야 테스트요? 오디션 오디션이요? 오디션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컨셉이 뭐냐면 여자랑 남자가 있어 헤어지는 거야 아무 대답을 못 하고 있어 남자는 계속 우리가 행복했었잖아 막 말을 하는 거야 충격이다 어, 울면서 정국이야 울면서? 정국이야 근데 이게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 네 흠성스러 빠지면 여자랑 강아지가 서 있는데 네 말을 할 수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?라는 카피를 얻고 아아 어릴 때 헤어질 때 느낌이 있잖아 네 그런 거를 니네가 정말로 구구절절하게 표현을 해줘야 돼 아, 여기 오늘 미국에서 오셨어요 오, 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, 오늘 여주인공인가요 감독님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권다현입니다 아, 배우 권다현님 아- 나이- 나이- 이거etera myös 우리 수 pH가 이렇게 자,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지자 자, 그러면 또 있는 수수대로 해볼게 자, 전반적으로 L군이 그럼 테스트를 한번 받아볼게요 뿐 뭐야 갑자기 이게 와가지고 자 카메라! 자 액션! 우리 행복했잖아 베스트다 이러려고 그렇게 잘해준 거예요? 호흡이 역시 다르네 이 드라마의 개수는 자 컷! 자 우리 다음 선수! 잘했어 박수! 진짜 짓고 안돼 웃지마 대장 선수씨 우리 사랑했었잖아 우리 행복한 거 아니었어요? 아니 하하 자 다음 선수! 좋았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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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성종이 카메라 잡은 먹어! 자, 승벌! 감정살코! 잘 못 내려가요! 그냥 리얼로 가요, 못 외워도 예! 예! 나 안 해! 왜! 왜! 아, 대단해! 감정 좋아요! 액션! 리! 사랑했잖아요 이럴려고 나 계속 사랑한 거예요? 다시 하면 안 될까요? 대사 잘못 읽어가지고요 오디션은 한 번이야, 다음 선수! 자, 나와! 아, 우현이 형 기대된다 나 방금 딱 잡을 수 있는데 표정이 너무 좋았대, 표정이라 아, 짐 좋아 자, 액션! 우리 행복했잖아요 나 사랑한 거 아니었어요? 말해봐요 나 사랑한 거 아니었냐고요 말해봐요